여러분이 그 마음을 인정 안 해. 인정 안 할 때마다 영채님이 아파하고 슬퍼하지요. 왜? 고통받으니까. 자업자도. 영채님은 사랑만 주고 싶은데. 아픔을 인정해. 자기의 아프고 미움받고 수치당한 그걸 인정해야 사랑을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대통령이 무서워요? 돈 많은 권력자가 무서워요? 혜라 엄마가 무서워요? 마음이 무서운 줄 알아야 돼. 마음이. 여러분 모든 거는 마음이에요. 잠재의식이. 마음이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머리로 원하는 대로 한다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야. 진짜로. 내가 몸뚱아리가 엄마니까. 여러분 몸에 집착하니까 몸만 보니까 그런 거야. 엄마인데 엄마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상한 거야. 예전에 제가 몸이 되게 약했어요. 어렸을 때. 태어나서는 4kg 가까이 태어났어. 장군 같았는데 자라면서 삐쩍 마르고 몸이 약하니까 어느 날 아빠가 한약을 가져왔는데 그때 한약을 포에 지금처럼 파우치를 찌익 잘라서 물 따라서 먹는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한지에다가 조제해서 그걸 약탕기라는 게 있었어. 젊은아가들 모르지 요새 약탕기 전기에 꽂아서 하는 게 아니야. 그때는 그걸 물에 올려갖고 그렇지 않아. 도자기로 시커먼 위에 텔레비전 옛날에 사극에서나 보일 거. 그걸 했어. 우리 엄마 때는. 그걸 한 포 넣고 물러서 나중에 이렇게 짜. 짜는 거. 지금 그게 참 희귀한 문화인데 그때는 맨날 봤어. 아침마다 이렇게 짜서 남편도 주고 애들도 먹이는데 아빠가 저를 너무 사랑하니까 자기 것도 안 사오고 엄마 것도 안 사오고 죄의 한약을 사왔어요. 엄마 보고 다려서 먹이라고 그런 거야. 엄마가 정말 그 약 다릴 때 다른 여자가 돼. 보통 내 엄마가 아니야. 눈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상하게 막 두려워. 엄마가 약 다릴 때는 내가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그때는 어떤 여자가 약을 다리느냐. 어떤 마음이 다리느냐. 엄마의 마음이 다리는 게 아니에요. 내 남자를 빼앗긴 여자. 딸이라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걸 다릴 때는 그 마음이 올라오는 거야. 저 나도 안 주고. 자기도 안 먹으면서 내가 한여지. 한여지 정말요. 그래서 그거를 다려서 주고 나한테 곱게 갖다 준 적이 없다는 걸 알았어. 이렇게 들어서 책상이나 내가 앉아있는 거기다 탁 이렇게 나서 물이 튀게 하면서 먹어.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파동으로 먹어. 네 아빠가 너만 생각해서 사온 게 없어. 너무 무섭고 안 먹었으면 좋겠어. 제발 이런 거 안 주고 화 안 냈으면 좋겠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본인은 누가 그걸 하는지 모르는 거야. 나는 몸뚱아리 뭐 여전히 그 여자 엄마거든. 국겜이다. 자기가 그 여자라고. 여러분. 여러분은 다다다 중인격이요. 날마다 달라요. 때에 따라 달라요. 자기 딸보고. 여러분 막 엄마들 기억 안 나? 막 화를 내면서 아빠한테 막 하다가 전화 오면 어떡해. 여보세요. 이렇게 보자. 그 여자가 누구야. 다른 여자가 올라오잖아. 교양 있는 여자 갑자기 온갖 쌍욕이 나무하다가 늘 변하고 있단 말이야. 몸뚱이가 하나지만 나는 시시각각 다른 나가 올라와. 그게 마음이야. 그걸 좀 인정해야 되는데 몸뚱이에 집착하면서 육체의 물질이 집착하면 이게 나라고. 못 알아차린 게 문제죠. 하지 말라는 게 해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 어떤 놈인지 좀 보고해. 그런데 그게 바로 가해자라는 거예요. 알아차리면 가해자가 안 돼. 이 마음을. 못 알아차렸을 땐 가해자가 되는 거야. 왜? 괴로워. 우리 엄마가 알아차렸다면 안 괴로워. 왜? 아 내가 우리 딸을 사랑하지만 내 속에는 이렇게 여자 마음이 있구나. 쟤를 첩처럼 생각해서 남편이 저 여자를 더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첩을 보는 본처의 눈으로 보는 그런 여자 마음이 있구나. 알아차리면 자기가 그게 괴롭지가 않지. 그게 당연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딸을 볼 때 엄마들이 여자 마음이 올라오지. 그래서 그거 보기 싫은 여자분들은 다 아들 만났어. 그냥 아들 사랑도 더무를 받는 거야. 여자가 돼서 아들 사랑도 받고 남편은 다 내 거야. 얼마나 좋아. 그치? 어. 질투 많은 남자는 딸 만나. 왜? 아들 낳아서 내 부인을 뺏기는 걸 못 봐. 아니. 뺏기려고 해서 뺏겨. 안 뺏길 수 없잖아. 걔를 위해서 해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좋아하면서도 한쪽으로는 질투하는 마음이 올라와. 내 부인이 내 아들을 더 좋아하며. 아니. 지난번에 TV에 보니까. 어떤 탈런트 부부가 나왔어요. 자기 남편이 밥 먹을 때 너무하더만. 3개인가 4개밖에 없어. 반찬이. 근데 누구야. 이렇게 목소리도 달라. 남편한테 얘기할 때는. 아. 당신은 말이 이래다가. 자기 아들 부를 때는. 누구야. 이렇게 불러요. 아들이 고3인가 봐. 늦게 일어나서 눈 비비고 나오니까. 팍 앉으라고 그래. 당신 좀 피해봐. 이래. 고기 앉히더니. 고기 같은 게 막. 고기 생선. 그러니까 남편이 완전히 부인을 엄마로 투사하더만. 그러니까 보통 남편이 당신 왜 나한테는 이런 거 안 주고 말이지. 얘한테만 줘. 뭐 이렇게 할 텐데 말을 못 해요. 부인한테. 그러고서 부인이 이렇게 뒤돌아서 이렇게 씻고 그러는데. 발로다가 밑에 이제 의자 앉아있을 거 아니야 아들이. 그걸 차면서. 야. 너 고기 먹으니까 좋냐. 이 새끼야. 그러니까 마치 친구한테 엄마 빼앗긴 친구한테 하듯이 막 차면서. 이 새끼 좋아. 이 새끼 좋아. 막 이렇게 하니까. 아들이. 엄마 아빠가 나 때려. 이렇게. 확 차. 왜한테 그래. 그렇게 하니까. 아니 그냥 많이 먹으라고. 그거 하는 놈이 누구야. 지금 남편과 부인과 아들의 대화가 아니죠. 자기들은 그걸 전혀 모르다 알아차려. 제3자가 보면 아주 그게 보이는데. 제3자가 봐도 마음 공부를 안 했으면. 그냥 몸뚱아리 보면. 응 아버지야. 응 아들이야 엄마야. 이러지. 몸뚱아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무서운 경쟁자가 나오는 거야. 이걸 못 알아차릴 땐 가해자가 되는 거야. 아들은 진짜 두려워. 아버지가 그걸 못 알아차리고 할 때는. 알아차리고 하면 장난이지. 안 하지는 않지. 장난치지. 아버지지만 남자 마음을 써주는 장난을 쳐주니까. 아들이 그렇게 안 무서워요. 우리 엄마도 자기의 그. 그 빼앗긴 여자 마음을 알아차리고. 나한테 장난을. 야. 니네 아빠 너만 좋아해. 막 이렇게 했으면. 내가 하나도 안 두려운데. 전혀 못 알아차리고. 그냥 그 여자가 올라오니까. 그냥 비위체가 된 거야. 관염체가 돼갖고. 그냥 독살맞기가. 그러니까 내가 늘 보던 엄마가 아니야. 너무 무서운 거야. 나를 막 그 첩을 보는 듯한 눈으로 이렇게 질투하면서. 막 와. 막 이렇게 하면서. 너무 무서운 거지. 그때는 나도 못 알아차리고. 왜 이렇게 무서운 거야. 우리 엄마가 갑자기. 또 어떨 때는. 나를 또 사랑하는 엄마로 돌아갔을 때는. 또 너무나 포근하고 부드럽고. 왔다 갔다 하면. 이때 알아차리면 가해자가 아닌데. 못 알아차릴 때는. 상대와 나를 엄청 괴롭히는 거야. 본인이 괴로움을 당하는 자기가 이상한 걸 알아야지. 딸을 질투하고. 아들을 질투하고. 우리 속에는 그 마음이 가해자로 작용하고 있다 이거예요. 못 알아차려서. 어떻게 가해자로 작용하느냐. 예를 들어 성폭행을 당한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TV를 이렇게 보다가 성폭행 당한 사건이 나와. 그럼 뭐가 올라와요. 분노하면서. 저런 새끼는 다 갖다 죽여야 돼. 화를 내고 미워하고. 화를 내고 미워할 때 행복해? 불행하지? 근데 왜 그렇게 화를 내? 남의 일에. 나니까. 나로 투사하고 있다는 거야. 그 화내는 놈이 바로 내성폭행 당한 여자. 빼앗긴 여자. 딸마다 그거 좀 알았잖아. 감정이 출렁출렁할 때마다. 그게 올라오는 거야. 뭔가 투사하면서. 나로 투사하면서. 그 나가 올라오는 거야. 똑같은 나가. 이기적인 사람을 볼 때. 막 미워해. 아우 쟤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싸가지 없네. 그 미워하는 애고가 누구야. 그 마음이. 이기적인. 자기를 그냥 다 버렸어. 자기 이기적인 애고. 나쁘다고. 이기적인 마음을. 남이 보여주네. 그러니까 미움이 올라와. 나니까 밉지. 그리고 또 두려워. 너 이기적이야. 이 말을 못해. 미움받을까 봐. 자기니까 두려워하는 거야. 자기라고 투사를 안 할 때. 마음을 인정해서. 그 마음이. 분별심이 사라진 마음은. 아무렇지 않아요. 그걸 보고. 반응할 때 바로 나란 말이야. 여러분 속에 수천 수만 가지 마음이 있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그런데 대표적인 마음이 뭐냐면. 가해자 피해자로. 작용을 해요. 가해자 피해자에서 벗어나면. 되게 편안해. 예를 들어 엄마가 나한테 야 이거 먹어. 네 아빠가 너만. 하고 막 그 여자의 질투로 그걸 줬을 때. 내가 너무 두려웠거든. 그 두려워하는 여자가 누구야. 똑같이 사랑 뺏고 싶고. 나만 사랑받고 싶고. 질투하고. 그 여자가 무서워한 거야. 만약에 그 여자의 눈에서 벗어났으면 두렵지도 않고. 밉지도 않고 이러지. 엄마 질투해? 응? 아빠가 나만 좋아하니까 질투해? 나 이거 질투해? 내 질투해. 알았어. 나만 사랑받지롱. 이거 먹을 텐데. 벌써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그 여자의 눈으로 보니까 그 여자가 보이는 거야. 뭐 눈에 뭐 만 보이는 거야. 개 눈에 똥만 보이고 부처 눈에 부처 보이는 거야. 내가 벌써 그걸 보면 마음이 일어나지요.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이게 올라올 때 같은 놈이 보는 거야. 같은 놈이. 그게 벗어나서 그 놈이 인정이 돼. 나라고 인정이 돼서 그걸 충분히 마음으로 받아들였어. 그 마음을 보는 두려움과 수치를 다 인정했어. 그러면 나는 변환해요. 어떤 모습을 보든. 그래서 할 말 다 해. 여러분이 벌써 누군가를 미워할 때는 지적을 못해서 미워하는 거야. 혼자 속으로 많이 미워했지. 우리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한다고. 그냥 내가 거기서 엄마한테 왜 그렇게 해? 엄마가 질투해? 찌질하게? 뭐 이렇게 얘기했거나. 내가 놀렸거나 해서 말을 해버렸으면 아무렇지 않아요. 참았거든 여러분이. 왜 참았어? 무서워서. 내 모습이라. 내 모습이라 말을 못하는 거야. 그 미워하는 모습이 내 모습이라. 말을 못하고 뒤에 와서 미워했잖아. 뒤에 와서. 그게 미워한 놈이 똑같은 미움 아닙니까? 그치? 그게 가해자야. 그래서 그 가해자는 뭐예요? 사람을 괴롭히는 게 가해자인데 그 마음을 볼 때 얼마나 괴로웠어. 이게 가해자. 그리고 나서 그걸 표현해서 버려야 되는데 그 마음을 클리어하게. 못 버렸으니까 나중에 또 계속 미워하고. 그 사람을. 그 사람은 또 나 때문에 미움이 일어나고. 이걸 반복하는 거지. 애고들이. 나와 남을 공격해서 힘들게 하는 가해자가 다. 마음을 인정하려면 서로 괴롭게 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이렇게 힘든 거야. 마음을 인정하면 가해자가 아니야. 그게 재미가 돼. 놀이가 돼. 즐기는 놀이가 된다고요. 공격이 아니라. 이해됩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초반에 동영상을 올렸어요. 올렸더니 어떤 아기가 나한테 메일을 보냈어. 너무너무 인정받고 싶은 아기는요. 자기의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을 인정을 안 해줘. 수치주고 두렵다고. 인정을 안 해주면 다른 사람들의 모든 행위가 인정받고 싶은 거로 보여. 사랑받고 싶은 자기 마음을 인정을 안 해준 아기는 남의 모든 모습이 사랑받고 싶은 모습으로 보이면서 수치죠. 자기가 수치줬거든. 그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모습을. 그런데 어떤 아기가 되게 인정받고 싶은 애군데 인정 못 받고 못 받아서 그런 인정 못 받은 자기를 수치주고 두렵다고 버리고 안 보는 아기인가 봐. 제가 동영상을 올리는데 제 모습을 보면서 저 여자가 인정받고 싶다고 생각했나 봐. 가르쳐준 건데. 너 이 마음을 봐라 이렇게. 그런데 나 이렇게 많이 알지? 나 잘났지?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모습을 보냈나 봐. 메일을 보냈어요. 뭐라고 했냐면. 네가 깨달았다면 이 정도는 알 거다. 질문을 20개를 보냈어. 정말 그것도 아주 이상한 질문. 뭐 안드로메다에서는 어쩌고 저쩌고. 뭐는 어떻게. 뭐 일단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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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해한 질문. 이건 절대 다 못하겠지. 그런 마음으로 쫙 20개를 보내자. 자 대답해봐.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분 똑같은 인정받고 싶은 애고가 있으면 어떻죠? 그 애고를 깨틀어보지를 못하니까 죽을 똥을 싸고 거기다 다 답을 달 거야. 나 이렇게 다 안다. 하고 막 설득할 거야. 나 좀 인정해줘 이렇게. 그런데 내가 왜 그 짓을 하겠어? 그 마음을 버린 사람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일도 없는데. 그래서 밑에 세 글자로 보냈어요. 모른다. 뭐 알고 싶지도 않고 별로. 그랬더니 너무 막 분노하는 거야. 내가 모른다고 했다고. 왜 자기한테 막 애쓰면서 막 이렇게 인정을 구해야 되는데 그냥 모른다고 틱 보내니까. 너는 그걸 모르면 깨달은 사람도 아니고 너는 공부가 하나도 안 된 사람이다. 막 하면서 막 분노의 차에 답신이 와서 그러길래. 그래 나 안 깨달았어. 이러고 또 보냈어. 지가 뭐 지 둥아리를 안 깨달았다 하면 안 깨달은 거지. 내가 뭘 그렇게. 그랬더니 갑자기 답장이 왔어. 스승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 마음 어떤 놈이 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야. 그 아기가 순간 그게 올라오는 거야. 딱 올라왔을 때 내가 내 마음을 이렇게 봤지. 그 아기가 그렇게 딱 보낼 때 내 마음. 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었나 보다. 얘가 이렇게 반응하는 게. 그걸 알아차리면 괴롭지가 않아. 그런데 왜 괴로움에서 괴로움이 되는 줄 알아? 그 아기하고 공명해서 너무 인정받고 싶은 놈이 떠버리는 거야. 그런데 그런 자기 마음을 못 알아차리면 인정받겠다고 막 보내. 그럼 그 아기는 또 그거 티집자고 너 틀렸다고 그래. 그럼 너 이쪽에서 나 맞았다고 그래. 애국아 하는 일은 그거야. 그래서 날마다 싸워. 여러분 가끔 복동방에 가면 할아버지들이 맨날 싸우잖아. 별것도 아니야. 별것도 아니야. 정치인 누구 놓고 싸우거나. 훈수두다가 바둑 하다가 두고. 별거 아닌 거로 막 나중에 칼뿌링까지 나잖아. 나 부부 사이도 그렇고. 왜 그래요? 내가 맞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못 알아차면. 그냥 인정해주면 되는데. 죽어도 해주기 싫은 거지. 그래서 가해자 되는 거야. 마음을 알아차림 못해서 가해자 되는 거야. 또 하나는 두 번째 가해자는 뭐냐면. 알겠어. 저 사람 마음을. 그런데 절대 이해해주기 싫어. 그게 가해자예요. 엄마가 나한테 예쁘니 이렇게 물어. 그런데 엄마가 나한테 너무 사랑받고 싶고 이쁘다는 얘기를 듣고 싶다는 건 알겠어. 그런데 절대 해주기 싫어. 그래서 그냥 엄마가 그냥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절대. 친구 사이에서도. 얘 나 이런 이런 걸 어때? 이렇게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얘기했을 때 꼭 그런 애들 있지. 찬물에 딱 끼얹는 애들. 있잖아. 진짜 죽이고 싶어. 진짜. 그런 애기들. 제가 이제 삼총사라고 친구들 두 명이랑 저랑 셋이 맨날 몰려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서 고등학교, 중학교까지.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데 걔 둘이 되게 미인이었어요. 정말 미스코리아 나갈 정도로. 거기 가서 당선될 정도로. 둘 다 키도 크고 섹시하게 생겼어. 한 명은 브룩칠지, 한 명은 소피마르소였어. 괜히 내가 얼마나 정말 그것들이랑 다니면서 정말 맨날 걔들은 맨날 가방 열면 막 편지가 쥬쥬쥬 떨어지고 막 나도 막 못생긴 얼굴은 아닌데 옆에 있으면 되게 주눅드는 거 있죠. 그리고 어디 미팅 나가잖아. 그러면 남자아기들 눈이 보여. 그 아기들을 볼 때는 놀래. 일단. 이렇게 숨을 멈추는 그거 있잖아. 모든 여자아기들이 로망이지. 남자들이 날 보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게 보여. 그런데 나를 보고는 너무 편안해. 편안해서 기분 나쁜데 거기다 한 마디를 더 하네. 걔들 보고는 미인이시네. 이렇게 얘기를 해. 날 보고는 귀엽군요. 정말 난 귀엽다는 말이 한동안 싫었어. 그래서 그래도 아 그래 귀엽다는 것도 이쁘다는 마음의 일종이지. 그런데 이렇게 미안을 하면서 내가 그 아기들한테 이해받고 싶으니까 야 니들은 좋겠다. 니들은 그렇게 이뻐서 미인이라 좋겠다. 나는 귀엽다는 말밖에 못 듣고 난 이게 못생겼단 말이지. 내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예의상 어떻게 해줘야 돼. 아니야 넌 못생긴 게 아니야. 그래도 너도 좀 예쁘지. 이렇게 해주길 원하잖아. 절대 그렇게 말 안 해줘. 괜찮아. 너는 똑똑하잖아. 너는 똑똑하잖아. 너는 이렇게 뭐 어쩌고 저쩌고. 딴 말을 해주면서 그러면 정말 죽이고 싶지. 마음이. 몰라서 그랬든 알아차려도 해주기 싫었든 내가 더 이쁘다고 하고 싶었든 열등감이 올라오면 그렇죠. 절대 이해해주기 싫은 걸 열등감 올라와서 그런 거야. 그거 둘 다 가해자예요. 이해 안 해주면서 좋았어? 상대가 여러분 모든 애고는요. 어제 얘기했죠. 강의 때. 상대가 행복한 걸 볼 때 최고로 행복해. 그래서 위대한 업적을 나눈 사람들의 무의식의 공통점이 있어. 잠재식의 공통점. 남을 행복하게 하는 걸 너무 좋아했다는 거지. 남이 행복한 걸 보면서 너무 행복하고 남이 행복한 걸 보는 그걸 목표로 살았어. 그런 사람은 큰 인물이 돼요. 세상에 어떤 이런 에디슨 그분은 이 정기발명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었어. 더 많은 사람을 더 많이 행복하게 하는 걸 좋아하는 잠재의식을 가졌을수록 훌륭한 인물이 되는 거야. 근데 절대 이해해주기 싫은 마음은 행복하게 해주기 싫은 마음이죠. 그 마음이 많이 올라온 애고일수록 미움이야. 뭐 여러분이 누가 너 미워! 이건 미움 아니야. 자기 마음 표현한 거지. 미움도 인정한 거지. 그게 진정한 가해자예요. 남을 행복한 꼴을 뭐 절대 이해해주기 싫고 또 하나 마음을 인정 안 해줘. 못 알아차릴 경우에 자기와 남을 가해하고 절대 남 이해 안 해주려고 고집부리대. 자기 마음이 행복한가? 자기도 괴로워. 그래서 가해자인 거야. 그 가해자 애고가 되게 심해. 이번 기수가. 첫째는 못 알아차려서 마음을 인정 안 해서 가해자가 됐고 두 번째는 이해해주기 싫어. 근데 그 이해해주기 싫은 자기 마음도 고집부리면서 내가 그런 여자라는 걸 또 인정하기 싫어. 그런 남자라는 걸 인정하기 싫어. 절대 인정 안 해. 그래서 미움 자체가 돼버렸어. 통미움이. 그러니까 몸이 이해를 안 해주지. 머리로는 해주고 싶은데 잠재의식은 안 해주는 거야. 하던 짓을 해. 내가 이해 안 해주던 애고가 어느 날 이해해줘야지 안 돼. 나는 이해해준다고 하는 말을 하는데 그쪽에서 화를 내. 왜 그러지? 이러면 몸이 이해해주기 싫은 거야. 하던 짓 한다 이 말이여. 잠재의식이. 집착해. 어디에 이 몸뚱에 집착해서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 계속 하던 짓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 뭐가 나왔냐면 미켈란젤로랑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 천지 창조 천지 개병 이런 옛날에는 그 성당에다 이렇게 벽화졌죠. 그런데 그 벽화의 신비를 밝힌다고 나온 게 뭐냐면 그 벽화를 보면 천사들이 막 날아가고 막 이렇게 천사들이 천지 창조하는 하나님이 창조하는 모습을 그렸는데 그 안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다. 하면서 그 안에 뭘 보여주냐면 인체 해부도가 숨어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게 장기라고 보니까 장기 모습이 숨겨져 있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그러면서 그들이 교묘하게 인체 해부도를 안에 숨겨놨다. 고의를 다 숨겨놓고 그렸다. 왜 그렇게 했을까? 의문이었거든요. 제가 이 마음 공부하고 알았잖아. 그 그림을 그릴 당시에 옛날에는 과학, 예술, 문학 모든 게 다 통합돼 있어서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림 그리는 그 예술가인 그 아기들이 의학도 공부했었어요. 그래서 해부를 실습을 했었던 거야. 인체 장기를 보고 그게 얼마나 충격적이야. 인체 해부된 그 장기를 본 게 그게 각인돼서 잠재의식이 남아있다. 그림 그릴 때 그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해 됩니까? 잠재의식이 아니라 머리로는 천지 창조를 그리는데 잠재의식에서는 자기가 충격적으로 임팩 있게 받았던 그게 각인되면서 도인이 아니니까 도인은 각인이 안 돼요. 하지만 그런 애고들은 다 각인이 되지. 마음파동. 그래서 그 마음이 나온 거야. 여러분 자기 마음파동을 일관적으로 쓰게 되죠. 그래서 미움이 내고 자기 속에 미움이 깊숙이 각인된 애고는 아무리 이쁜만 하려고 머리를 애써서 노력해도 소용이 없어. 계속 미움받고 미워하고 이걸 반복하게 돼. 여러분 애쓰지 말라고 했잖아. 미움에 거는 그럼 어떻게 죽어야 돼요? 이렇게 물어. 미움받아서. 근데 여러분은 못 죽이는 이유가 있어. 절대 안 받으려고 그래. 여러분 억울하다고 미워하면 누가 나 미워했다. 그럼 받아들여야 돼. 왜? 내 속에 이렇게 미움받은 아픔이 있구나. 이 미움이 나구나. 이렇게 인정해야 돼. 이 마음이 있는 거야. 그래야지 억울해. 이러면 안 돼. 있으니까 받는 거야. 그때 받아들이고 아픔 느끼고 이걸 보는 이렇게 미움받는 나를 보는 두려움을 느껴야 끝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내가 그 미운 애고는 미워해요. 물론 초참, 재참 한 1년 정도 아직 공부가 덜 된 아기들을 미워하지 않지. 그 아기들은 무섭지. 어리석기가 할 양이 없는 거지. 미움이 나쁘다고 하면서. 나쁜 게 아니라 인정 못하는 게 나쁜 거지. 인정을 해버리면 괜찮은데. 인정을 해버리면. 왜? 인정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그 미움이 해. 그러니까 내가 사랑 줘야 될 때도 미움만 주고. 뭐? 몬통 미움이야. 계속 괴롭게 사는 거야. 이걸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분리가 되면서 내가 미움을 쓸 때만 미움이 올라오고 단때는 미움이 안 올라와. 그런데 이걸 인정 안 해주면 자나 깨나 미움이 올라와.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잘 때까지 미움이 올라오고 이 미움을 참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본래가 미운 일을 계속 발생시켜서 미움이 안 올라오면 안 되게 만들어. 미움받는 두려움과 미움당한 수치와 미움이 안 올라오면 안 되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돈을 뺏어요. 미움의 애고가 자기 미움을 인정 안 하면 돈을 한 푼도. 안 올라올 수 없어요. 현대에서는 돈이 신이잖아.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가장 큰 미움받은 느낌이야. 돈 없고 가난뱅이로 살 때 수치당할 때 돈부터 뺏어. 알아야지. 알아차려야지. 그걸 다 뺏기면 내가 엄청 미움이구나. 이거 인정 안 해서 뺏겼구나. 근데도 여전히 남 탓해. 혜라 엄마 수행했는데 왜 이렇게 돈이 안 들어와요. 수행은 뭐 돈 들어오라고 하는 게 수행이야. 네 마음을 안 봐서 지금 이러잖아. 똑같아요. 아주 그냥. 병이 걸렸어. 왜 병 걸려요. 자기의 미움받은 아픔 수치당한 아픔을 안 보니까 그거 보라고 딱 올라온 거잖아. 그걸 인정하고 벌써 병이 걸렸어. 아 내가 내 여자 수치 아픔 인정 안 했구나. 청산하면 오히려 전화위복 병이 안 드러나기 전보다 더 건강해져서 회복돼서 잘 살아요. 의식이 바뀌면서. 근데 계속 병 걸려서도 미움질하고 돈이 바닥이 났는데도 여전히 미움 인정 안 하고 그러면서 계속 미움이 올라오는데 이건 내가 아니라고 계속 버리면 어떻게 돼. 그 놈이 뭐 사랑 줘야 되고 뭐 해야 될 때도 다 미움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거 교만이야. 미움이 올라오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 머리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고 봐. 마음의 노예인 거야. 마음을 인정해야 그때 비로소 마음의 주인이 점점 되는 건데. 안 달려다니는 건데. 미움이 안 올라와야 안 달려다니는 건데. 올라오는 걸 어떻게 할 건데. 참아봐. 어떻게 되나. 똥을 참으면 언젠가 싸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 아주 그냥 확 덮치는 거야. 현실에서. 근데 죽어도 인정 안 해. 그게 문제지 여러분. 나를 보고 미움이 올라오면 자기가 미안하고 내가 이렇게 이 미움이 크구나 이렇게 인정을 안 하고 헤라 엄마가 문제가 있어서 밉대. 무슨 문제. 왜 그린 그린에 저만 쳐다보지. 내가 어이가 없어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 그런 식이야 여러분이. 극단적인 예지만 여러분 그러고 있다고. 자기 마음을 인정 안 하고 이런다. 남편을 보면 잠자리도 거부하고 막 일어나게 한다. 왜 그렇게 해. 그랬더니 남편을 보면 그게 멋있게 보이진 않고 너무 찌질하게 보이진 않고 그 찌질한 마음이 이상한 걸 봐야지. 그렇잖아. 그리고 너는 네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돈 쓰고 다니면서 찌질하다고 남편 버리고 딴 남자 보면 좋아 보인대. 그게 이상한 마음인 줄 알아야지. 그리고 그 마음을 그 마음에 끌려다니면서 이게 정상이고 이상하지 않다. 이상한 마음은 바로 잡아야 되잖아. 이상하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그래서 이놈의 새끼 귀빵맹이야. 넌 가서 그 남자랑 헤어지지 않으면 죽여버릴 거예요. 그리고 마음 공부가 여러분 자유롭다는 게 마음에 질질 끌려다니는 노예가 자유로운 게 지 마음이 시키는 대로 다 하면서 껏덕거리고 하면서 그게 자유예요. 노예지 방종이지 마음을 딱 잡아서 길들여야 되잖아. 내가 보기에 이게 온당치 않은 마음이 올라온 거는 이 마음을 내가 인정 안 한 거잖아. 수치를 느껴야지. 그리고 이 마음이 얼마나 두려워. 인정도 안 하면서 딸려다니면서 계속 똑같은 짓을 반복해. 그 마음에 집착하면서 얼마나 어리석어요. 예전에 어떤 아기가 왔는데 담배를 피우겠다는 거야. 자기는 안 된다. 이 안에서는 금연이다. 그랬더니 뭐 다른 타 단체 뭐 땡땡 단체 얘기하면서 다른 단체들은 다 피우게 한다는 거야. 그럼 거기 가서 지켜라. 그러면서 그러면 그건 마음의 원리에 위배된대. 뭐가 위배됐냐. 마음은 자유로운 것인데 지가 득도했어. 득도. 자유로운 마음을 즐기는 건 여러분 깨달은 다음에는 가능한 거야. 애고가 자유로운 마음에 따라가면 방종이야. 난리가 나는 거야. 다 무너져. 가정도 무너지고 국가도 무너지고 여러분이 엄마 아빠 막 미워하고 흉 보면서 그분들이 주는 돈 받고 거기 살아. 그 마음이 이상한 줄 알아야지.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미워한다고? 그래서 미워하는 거야. 진심으로 엄마 아빠를 눈물 나게 사랑하고 감사하면 절대 미움만 받아. 마음속에 다른 애들은 다 이렇게 해줬는데 남은 이렇게 해줘. 계속 비교, 분별, 시비하면서 미워하고 공격하고 이 마음이 있잖아. 미움이. 그러니까 부모가 그렇게 하는데 그 마음을 인지를 안 하고 그걸 버리고 부모를 계속 미워해. 이게 가해자예요. 부모가 가해자가 아니라 자기 미움이 가해자예요. 그러니까 부모들도 미워하고 좀 이상한 마음 좀 알아차려. 너무 뻔뻔해. 그리고 여러분이 미움 중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미움이 있어. 자기 죽이고 싶은 마음. 그건 가해자가 아닌 줄 알아. 가장 무서운 가해자예요. 자기 죽이고. 미움이 올라오거나 조금 자기가 보기에 안 좋은 마음. 분별해서 이건 수치스러운 마음이라는 게 딱 올라오면 그때부터 그 마음을 죽이고 싶어. 그 마음이 두려우니까. 자기라고 인정하는 게 두려우니까. 인정 안 하고. 무서운 가해자가 올라오죠. 이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자기를 죽이는 사람은 누구를 대할 때 그 살기가 나가요. 자기는 근데 두려움으로 느끼지. 남을 이렇게 딱 볼 때. 왜? 남을 딱 대할 때 자기를 늘 이렇게 죽였던 아기. 나를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살았던 아기는 그 아기를 보자마자 죽이고 싶은 마음이 떠요. 그런데 그 죽이고 싶은 마음을 들키는 게 얼마나 두려워. 그치? 그러니까 두려움이 떠서 자기는 두려움으로 느껴요. 하지만 상대는 살기를 느껴요. 싫어해. 다 버리게 돼 있어. 외로워져. 자살하고 그런 아기들이 다 그거예요. 사고사 당한 아기들도 다 그거야. 자기를 늘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못 알아차리면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죽어. 그래서 얼굴에 오라가 시커멓고 아주 어둡고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인류가 이렇게 된 건 전염병인 거야. 여러분은 코로나가 전염병이라고 무섭다고 하는데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애고의 존재라는 걸 여러분 왜 몰라요? 여러분의 미움이 코로나보다 더 무서워. 아 진짜 그거 무서운 거 모르네. 삼삼오오 모여서 계속 미움질을 하고 남 욕하고 할 때 그리고 아닌 척 하면서 아니야 괜찮아 하면서도 속으로 미움이 계속 올라올 때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걸 알아야 돼. 자기 인생은 폭망이야 미움 쓰면 여러분이 아무리 날 미워하고 아무리 나한테 화살을 쏘도 나는 애고가 없기 때문에 맞지 않아요. 그냥 그 화살은 내가 안 맞기 때문에 어떻게 돼? 쐈는데 돌이켜서 자기한테 와. 근데 그게 모든 사람한테 그러고 있는 거야 자기가. 얼마나 무서워. 그래서 혼내주는 건 여러분 나는 어제 얘기했지? 누가 날 사랑하면 걔를 내가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라 어 쟤가 날 사랑하는구나 이게 인식한다고. 누가 날 미워하면 어 쟤가 날 미워한다고 인식한다고 얘기했지? 내가 미워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미움 쓰는 아기들. 자기 인생 폭망인 걸 알아야 돼. 미움을 돌이켜서 그 수치를 앓고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마음인지 모르니까 계속 쓰는 거야. 그 마음을 나라고 인정을 빨리 안 하면 그것 때문에 수행자 아기들 중에 그 부정성이나 미움이 떠서 계속 파동하는 아기들. 같이 공명하면 어떻게 돼요? 폭망이야. 여러분 그 에너지장이 휩쓸려서 인생이 절단이 나는 거지. 그걸 경계하고 맨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또 아프다고 막 그러지. 힘들면 시컷 미운 짓 해놓고 아플 때 나한테 와. 그래서 세션하고 조금 분리되면 또 나가서 미운 짓 하고 애국아. 그게 짐승성이야. 마음이 무서운 줄 몰라서. 여러분 대통령이 무서워요? 돈 많은 권력자가 무서워요? 혜라 엄마가 무서워요? 마음이 무서운 줄 알아야 돼. 마음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영채님이 무서운 거예요. 다 보고 있으니까. 그 눈이 신성의 눈이 영채님의 눈에 이렇게 다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쏜 화살을 여러분이 다 받고 있는. 그 격이야. 그걸 인정을 안 해. 누구 때문이고 뭐 때문이고 뭐. 재수가 없고. 이번 정권이 어떻고. 자업자득이란 말이 괜히 생겼겠어. 여러분이 마음을 어떻게 쓰는가가 중요한 거야. 여러분이 그 마음을 인정 안 해. 인정 안 할 때마다 영채님이 아파하고 슬퍼하죠. 왜? 고통받으니까. 자업자득으로. 영채님은 사랑만 주고 싶은데. 아픔을 인정해. 자기의 아프고 미움받고 수치당한. 그걸 인정해야 사랑을 받을 수 있는데. 낮아져야 사랑받는데. 교만에 빠져서 자기는 사랑받고 존경받고. 나는 이렇게 예쁜 존재라고만. 받고 싶지. 절대 미운 존재. 수치스러운 존재라고 하면 떨어지기 싫어. 그 자체가 교만이고 그 자체가 미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는 거야. 미움이 센 아기들은 다 그런 자기를 버리는 거야. 막 잘라지고 싶고. 존귀해지고 싶고. 그게 교만인 걸 왜 몰라. 왜 자기는 그렇게 되고 남은 다 비천해져도 괜찮아. 그 아픔으로 안 들어가는 거지. 그 수치가 나라고 인정 안 하는. 그거 봐야 돼. 그걸 인정해야 돼. 어떤 마음도. 그게 사랑이야. 진짜 사랑이야. 낮아지고 비참해지고 수치당하고. 기꺼이 거기로 들어가야 돼. 기꺼이 거기로. slept하는 거야. 주말해. 또 봉사일이야. ヤバイ. 끝나고. 오일이. 그 khi. 날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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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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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도.